동대문구가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년 종합민원실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12월 3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 이용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구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느끼는 민원서비스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대문구 민원서비스와 종합민원실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종합민원실 현장 혹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